ㅠㅠ ㅠㅠ 우지마 방이야! 오.. 인장 좀 풀었어요. 다섯 곡까지. 응. 자, 어 사실 그 콘서트에서는 웬만하면 아는 노래를 부르는게 좋죠? 사실 아는 노래를 불러야 즐기는 말도 있고 나 오늘 그 노래 들었다 그 노래 내가 아는 노래를 많이 불러줘서 좋았다 대부분 후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내가 아는 노래를 불러줘서 좋았다 모르는 노래를 불러서 지루했다 그래서 아 저는 맨 앞에 그 세 곡이 에스터드가 가슴이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 세 곡을 연달아서 불렀는데 이게 에스터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무기인데 뒤에 가서 어떻게 하나 굉장히 사실 콘서트를 하면서 계속 불러서 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즐겨주시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저도 잘 즐기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불러드릴 곡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네 네 했는데 공모양 딱 봤을 때 뭔가 아 아 제가 눈을 딱 마주쳤는데 아 아 형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아 형 안 나오고 분명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만난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.